SM 스토어 안녕하세요. 밈입니다. 오늘은 제가 SM 스토어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SM 스토어에서 산 공식 굿즈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제가 SM 타운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떨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SM 중에서도 레드벨벳 언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레드벨벳 공식 굿즈를 사왔습니다. 와우. 근데 제가 레드벨벳 굿즈들을 많이 모아왔는데 공식 굿즈는 진짜 너무 처음이라서 정말 떨리네요. 근데 공식 굿즈가 진짜 확실히 엄청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식 굿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짜잔! 이거입니다. 와우, 대박. 사나스 약간 파리바게트 봉지인 줄 알았지만 SM 타운이라고 써있어요. SM 타운 앤 SM 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이게 모두 봉지까지 앞에서 7만 100원짜리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근데 안에 물건 원표가 많지 않아요. 뭐가. 자, 먼저. 아, 이거 먼저 소개할게요. 이거는 그냥, 그냥 가져가라고 논건데 이건 SM 타운 앤 스토어입니다. 뭔가 이거 딱 기념품으로 돈도 안 내도 되고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흠, 이거 소개할게요. 짜잔! 이거는 제가 완전 레드벨벳만 사왔는데요. 이게 웬디언니 네, 배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완전 이쁘지 않아요? 완전 진짜 이걸 보자마자 딱 반했는데 선물용인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싶어요. 다음 이제 다 제껍니다. 네. 자, 먼저 어흠!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인데 빰! 바로 이게 키링! 입니다. 조이 언니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첫 글자! 제가 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조이 언니 키링을 샀냐면요. 이게 멤버별로 딱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 다 다르고 이것도 당연히 다르단 말이죠. 이 알파벳도? 근데 제가 평소에 초록색을 엄청 많이 좋아하고 어 제가 조이 언니에 관련된 거를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조이 언니를 한번 사봤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지 말까? 뜨는 게 낫겠지? 이거 가격은 5,500원입니다. 오마이갓! 빠밤! 오, 생각보다 굉장히 기스가 여러분 생각보다 기스가 너무 많은데요. 아, 일단 너무 이뻐요. 어쨌든 아,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디다 하고도 할 수가 없겠다. 기스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것.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아주. 어쨌든 굉장히 만족합니다. 근데 네. 너무 비싸요. 근데 그럼 다음 거. 어, 이게 왜 두 개지? 네. 다음 거는 짜잔! 호텔 키링입니다. 호텔 열쇠! 빠밤! 예리 언니 이름이 있어요. 좀 이쁘지 않나? 이게 호텔 열쇠처럼 생겨서 호텔 키링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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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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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빠밤! 헉! 여러분 너무 이쁜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와 진짜 완전 이쁘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뻐요. 짝! 짝! 이뻐요 진짜. 이건 너무 소장각인걸. 저는 이렇게 뜯고 다시 새걸로 만드는걸 좋아해요. 네. 다시 완전한 새제품으로 만들어줍시다. 쭈웅! 쭈웅! 마치 안 뜯은 것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둘게요. 네. 다음! 뭐 이렇게 꺼내다보니까 별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안 썼어. 근데 너무 비싸. 자! 다음 거는 제가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는건데요. 자 먼저 뭐냐면은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레드벨벨벳을 써있는데 열어볼게요. 냄새가 들려가는데 이게 있어. 오! 냄새가 완전 날콤해. 대박이지? 근데 여기 정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아니었으면 안 썼을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 캔디 안에. SM다운이 숨어있다는 점. 보이시나요? 캔디를 두 개 먹어봤거든요. 색깔로 두 개밖에 없어. 음! 맛은 똑같은 것 같은데. 맛있지?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마. 이거는 하루에 하나씩 먹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냐면은 짜잔! 이게 뭐냐면 레드벨벳의 포토노트입니다. 완전 예쁘지 않나요? 진짜? 뜯어볼 건데 이게 안에가 제가 원래 사진이 있는 걸 생각하고 샀는데 사진이 만약에 없고 그냥 고무책이면 울 겁니다. 사고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오! 뜯다. 크! 완전 맨들맨들해요! 어머! 대박인데? 여러분! 아뇨, 그냥 공책이에요. 얼마 안 주고 샀는데? 아니야! 뭐 어때 그래도. 긍정적인 많이 들어 가십시다. 네. 나쁘지 않아 그래도. 대망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포스터? 포스터! 자! 짜잔! 너무 예쁘죠? 쭈루루루룩룩 네. 끝났어요. 자! 쇼! 쇼! 잠깐만 너무 큰데? 와 대박! 와 대박! 완전 예쁘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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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예쁘죠? 와 진짜 여러분 대박 만족해요.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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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렇게 SM 타워맨 스토어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진짜로 너무 이쁜 것도 엄청 많았고 되게 만족하고 잘 사온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안녕! 호!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